오늘은 롤블랙이 나와서 오늘 롤블랙을 잘 안 입을 거고 근데 오늘 롤블랙이 되게 다크하고 멋있는 컨셉이라서 바람이랑 같이 하는 거라서 되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크 컨셉 보여주고 싶었어요 It's a Mimi who Pira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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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 방금 전에 혜린이 셀카 찍어줬거든요. 그리고 혜린이도 저 찍어줬어요. 자랑해도 되나? 자랑하고 싶다. 셀카. 봐봐요. 저 늘었어요. 저 늘었는데. 늘었죠. 근데 오늘 갈색 렌즈 예쁜데? 혜린이가 되게 이번에 옷은 센데 되게 평범한 귀여운 렌즈를 꼈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갈색 렌즈 끼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이런 느낌? 안 보이네? 이런 느낌? 오늘은 화보 촬영하는 날. 오늘 제가 귀여운 반지를 꼈습니다. 볼은 여전히 말랑해요. 아 진짜. 봐봐요. 봐봐요. 안녕 난 이번에 유진스 학교에 새로 전화하고 온 혜인이에요. 가방도 맺어. 꽤나 특이한 가방이야. 많이 기대해줘. 안녕하십니까 귀엽다 오늘 저 이거 했잖아요 제가 아이디엠 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심심해. 하나.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절각! 진짜 이상한 상황입니다. 약간 돌잔치. 절각! 지금 혜리언니 너무 예쁜데. 이렇게 찍어지는 거를 저 오늘 하니언니랑 커피를 하나 먹고 있어요 무단희 씨 커피 마시세요? 아 근데 그게 맛있진 않아 시키고 있었다 장했다 햄스터 같아 대댓내 대댓내? 대댓내? 내가 대댓내라고 해요? 사실 대댓내가 뭔지 모르거든요 대댓내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니씨 끊어놔요 근데 그냥 귀여워서 대댓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니씨 끊어놔요 하니씨 저희 저 뉴젠스 코리아거든요 저희 먼저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혜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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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혜인 다크의 혜인입니다 오늘은 1일 사진 알바를 하러 왔는데요 여기 뉴젠스 하니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인사해주세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께서 그러면 안녕하세요 뉴젠스 하니입니다 예쁜 거 확실합니다 예쁜 거 확실합니다 이제 진행해주세요 사진 몇 장 찍어주신 거예요? 한 장이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자 찍으실게요 어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더 나아요 자 찍으실게요 하나 둘 셋 잘 칵! 어떻게 포즈를 할지 생각 중 약간 역동적인 포즈를 하려고 하고 되게 멋있는 포즈입니다 반지가 왔어요 반지가 왔어요 반지가 왔어요 저희 다 약간 여기... 여기 이런 반지예요 되게 귀엽지 않아요 반지 반지 오늘 다들 멋있는 뉴젠스인데 와장점한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 와장점 와장점 야, 처음 봐. 우리 내 이름은 알아? 저 요즘 상황극에 빠졌거든요, 그때 파티에요. 프레 약속 기후로. 프레? 프레 약속. 제가 나나랑 다른 거 하나만 해도. 프레 약속. 저를 꼭 구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제가 약속할게요. 약속. 이런, 이런, 또 치킨. 마이 소녀들 느낌. 우리 선수들. 여기에서. 우리. 마이, 우리, 우리 엄마. 어디서서. 멋있네요, 저의. 나 때려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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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를. 혜린이는 완전 스트리밍. 멋있는 걸. 왜 이렇게 말하고 바로 가는데. 왜 이렇게 말했지? 왜 이렇게 말했지? 왜 이렇게 말했지? 새로운 모습. 새로운 모습. 저희 오늘 같이 찍어요. 오늘. 건돌이 죽어 있어요. 오늘. 머리 되게 신기하죠? I am back and I am with hat. 이번에 앞머리 뾰족이들을 해 주셨어요. 근데. I am not the queen of 뾰족이. The queen of 뾰족이. The queen of 뾰족이. The queen of 뾰족이. Oh yes. Look at my Alana. Look at my red leaf.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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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set. 잠자리 들어갔다. 잠자리. Oh, 정리가 아파. I love you. Very happy. 아잇! 와 잠시라! 어떡해! 어떡해! 수석이요! 나 안올까? 수석이요! 아 나 혜진이다! 눈 못 마주치겠어 나 약간 여기 있으면 안 되는거지 야 민지 화장이 다양하게 오늘은 오이를 챙겨왔어요 오늘은 당근 대신 오이 나떼 나떼 그냥 나떼 그냥 나떼 네 오이 다른 게 없게 이렇게 수돗물 나 언니랑은 일본어로 하고 언니랑은 영어로 큐캄버 큐캄버 난 싫어 솔직히 저는 캐럿보다 더 좋아 하지만 아니 아니 저는 캐럿보다 더 좋아 캐럿보다 더 좋아 아니 아니 큐캄버는 더 좋아 큐캄버는 더 좋아 어? 뭐? 뭐? 저 큐리는 진짜 금방 외웠어요 왜냐면 It sounds It's similar to 큐캄버 그리고 큐이 그래서 큐이 큐이 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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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엽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고 닝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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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가다 이렇게 언어 언어 공부할 때는 먹으면서 그거를 하나씩 메면 하나씩 메면 정말 잘 메워져요 맞아요 맞아요 후드 안 붙어도 돼요? 후드 귀여워요, 후드가 귀여워요 이 차이는 아, 후드가 귀여워요 근데 지금 귀엽습니다 배고픕니다 아, 후드가 귀여워요 손가락 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존댓말인데 친하게 하고 싶으면 됐어요 네 아, 후드가 귀여워요 응 민지상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엽네 어? 귀여워요 귀여워요 예쁘네요 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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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나 민지 오하나 네 왜 이렇게 걱정이 히힣 몬지 AWAY 혜연 퇴월 조형 인간 환영 진게 대전 환영 진게 요고 다행 생일같이 하려고 했는데 생일같이 하려고 했는데 포 지인스 양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무 재밌어가지고 약간 줏을 하는 것처럼 우리 뒤집어서 진짜 못 참아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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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다 와 이혜인 오! 오! 맛있어 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ontains